터냈습니다. 브라운 피가 열심히 뜁니다. 박찬희 뒤쪽으로 차바이 석점! 추격에 불신을 당길 수 있는 차바이의 석점이었습니다. 박찬희 선수가 차바이의 견결, 차바이가 석점으로 그물을 갈라냈습니다. 자, 두시 셀비. 차바이 먼 거리, 석점 들어갑니다.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격을 하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. 자, 전자랜드 공격입니다. 결빈, 열렸어요! 와이드 오픈! 아,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. 삼산체육관의 탄식이 컸습니다. 다시 가로챙이, 항상대 그리고 차바이 석점! 자, 그러면 다섯 점 차예요. 전자랜드가 다섯 점까지 추격하면서 이상민 감독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. 아, 이거 애매한 패스였어요. 그렇죠, 네. 차바이. 자, 절대로 농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예!